와 그저 오늘 13과 할 차례죠 네 그렇죠 13과 제목이 뭐예요? 생일 생일 그렇죠 생일 뭐예요 그렇죠 울랑다운 생일 자 생일 여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기본 어휘 코사카타 다산 생일 관련 어휘 자 한번 레토노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케이크 꾸에 소스파노래 라불랑다운 잔치 페스탄 축에 운영한 카드 까르뚜 응 그렇죠 카드 까르뚜 케이크 꾸에 케이크 축하 노래 라고 울랑다운 여기서 축하 라는 뜻이 뭐예요 축하 슬라마 그렇죠 슬라마 그 다음에 장치 메스타 또는 파티 라고도 해요 파티 그 다음에 초대 운당한 그래서 초대하다 초대하다 몽운당 초대하다 몽운당 그래서 생일 카드 까르뚜 울랑다운 생일 케이크 꾸에 울랑다운 생일 축하 노래 라구 울랑다운 생일 페스타 아 페스타 생일 잔치 또는 생일 파티 페스타 울랑다운 다음 생일 초대 까르뚜 운당한 그렇죠 오케이 다음 아이옴 다음 아이옴 생일 우왕다운 나이 고고 살 다문 생일 생일 랑다운 군드 포맛 랑다운 군드 포맛 랑다운 군드 포맛 세다운 군드 포맛 그렇죠 이 다 배웠죠 그죠 디 박스 김목 축하에서 수다 디 플레자리야 오케이 다음 선물 봅시다 선물 자 선물 자 뿌트리씨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급 로펜 화장품 코스메틱 선수벌 선수벌 넥파리 아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렇죠 꽃다발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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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백 화장품 코스메틱 다 알고 손수건 사푸당한 손 뭐에요 수건 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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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거래야 손수건 수건 한둑 다음 넥타이 다시 귀걸이 귀 뭐에요 귀 귀 아 귀 들리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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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귀걸이, 목걸이. 간똥한? 바주, 오빠. 간똥한 옷걸이. 간똥한 바주, 옷걸이. 다음, 반지, 진지. 꽃다발. 바켓, 다발. 바켓. 부켓. 부켓. 붕화, 꽃다발. 부켓, 붕화, 다발. 꽃다발. 오케이. 다음, 랄람. 주다, 드리다. 다 배웠죠? 문브리하디야. 문브리하디야. 번뚜호르맛. 드리다. 그렇죠. 주다, 드리다. 다 배웠죠? 문브리하디야. 문브리한 하디야. 번뚜호르맛. 드리다. 드리다. 그래서 부모님께, 아버지께. 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드리다. 드리다. 드렸어요. 드렸어요. 번뚜호르맛. 드리다. 선물을 받다. 선물을 받다. 머누리마. 먼다빠. 받다, 머누리마. 먼다빠. 고르다, 머밀리.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 따따바하사. 봅시다. 따따바허서. 아사어서. 아사어서. 아사어서는 아다 두아르티야. 아사어서. 랄루. 그무디안. 까르나. 아다 두아르티. 랄루. 아다우. 까르나. 그래서 디시니 까르나야. 그래서 까르나사라하다.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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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서. 그렇죠. 공부해서. 운동하다. 운동. 운동. 일을. 일을. 일을 해서. 그렇죠. 그무디안 아서. 그무디안 어서. 가빵 아서. 까빵 아서. 까빵 아서. 오. 복할. 아. 슬라임 복할. 아. 오. 오. 그렇죠. 가다.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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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jurisdictionsba서. 나왔습니다. 자장uit ang completo. 마시다. 오. 마셔서. 맞이셔서. 오. 맞이셔서. 읽다. 일로 памinars busans. 오. pontos. 네, 잘했어요. 자, 봅시다. 자, 좀 더. 자, 레트노씨 읽어보세요. 아, 늦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방이 작아서 작다 늦다 피곤하다 더워서 덥다 그래서 아서어서는 까다 3분 그래서 그래서 덥다 덥다 그래서 더워서 작다 그래서 작아서 늦다 그래서 늦어서 알겠죠 자 다음 아요 자 읽어보세요 네 어디에 가요 방금 아 모니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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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국에 가요? 한국에 가요? 한국을 많이 하고 싶어서 가요. 제가 한국에 가요 한국에 가요. 그렇죠. 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오셔서 오시다 그래서 오셔서 배가 아파서 아프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가요.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가요. 그래서 싶어서. 알겠죠? 네. 좋아요. 다음. 자. 을까요? 을까요? 칼라오 마오 뭐 나와라깐 수수와또? 을까요? 그래서 마오까? 아타오 칼라오. 불라불라불라. 바게이마나? 이니 을까요? 까다다사르 하다. 할까요? 을까요? 을까요? 공부하다. 공부할까요? 그렇죠. 공부할까요? 이야기하다. 이야기할까요? 어. 전화하다. 전화할까요? 그렇죠. 그 무디한 까다다사르타. 아타아. 아타 두아빠로 바니아이. 리을까요? 그럼 어디야? 을까요? 어. 자 리을까요? 가다. 아타타. 칼라. 그쵸. 칼라. 칼라.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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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을까요? 사다. 사다. 사다요. 그렇죠. 먹다. 먹을까요? 그렇죠. 일다. 일을까요? 오다. 파고스. 잘했어요. 그래서. 껄라. 뭐라고 할까요? 을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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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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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뿌트리 씨.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주말에. 내가. 여보가. 걸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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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sogar. 키우고 싶은 쪽으로 만들어주면. 음. 음. namesiz cards. 자로만 저거는? 뿌트리uckingumpy recruining. 제가 카메라를 준비하러 가요. 사양이 약간 카메라를 가요. 네, 뮤비씨가 준비를 하세요. 양 뮤비 약간.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볼까요 보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볼까요. 먹을까요? 준비할까요? 준비하다. 그렇죠. 준비하다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슬라잉 뭐 나오라고 할까요? 뭡퍼를 켜라고 할까요? 범퍼를 켜라고 할까요? 범퍼를 켜라고 할까요? 또 비사바퀴에 의을까요? 알겠죠? 그래서 문 낀. 뭐 또 끼라 끼라. 이런 뜻도 있어요. 아베. 자, 아베. 자, 랄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학교에 계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 선생님이 학교에 계실까요? 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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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문 낀. 구르기. 험스까란 아다 디스콜라. 알겠죠? 그럼 뭐 내일. 내일 비가 올까요? 랄라. 배 속. 헤 publi. 랄라. 희구. Crash. 레 tu. 내일 비가 올까요? 이. lumber 끼라 끼라 끼라. 음. 아니 네. 테스트라. 엄라아. 엄마 너 뭐 오늘 남자친구가 나올까요? unprecedented. 남자친구가 올까요? 그쵸? 알겠죠? 네, 나도 잘하고자. 네, 오케이. 다음 봅시다. 못, 띠닥, 비사. 아, 못, 띠닥, 비사. 그래서 못해요. 띠닥, 비사. 못, 먹어요. 띠닥, 비사. 못 와요. 띠닥, 비사. 그렇죠. 못 만나요. 띠닥, 비사. 그렇죠. 여기 라울라. 디바제 디아리티칸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못 먹어요, 못해요, 못했어요, 알겠죠, 자, 오케이, 끝, 자, 부끄라띠한 해봅시다, 부끄라띠한, 부끄라띠한 해봅시다, 생일, 자, 116조, 부끄라띠한, 116조 해봅시다, 부끄라띠한, 116조,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선생님, 잘 들려요, 네, 116조,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자, 레티노씨가 해보세요, 1번, 네, 귀머리, 과장부, 코스메틱, 다리, 진짐, 넥타이, 아, 다시 넥타이,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2번, 아이오, 자, 이제 랑숭, 자, 이제 랑숭, 이니 디 아르티깐, 디 바짜 디 릉 까비 디 아르티깐, 자, 이제 랑숭은 별거에요, สุ거에요, 오늘은 랑숭은 별거에요, 랑숭은 별거에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올거에요 시스테입니다 이 날은 저희는 80 80 62 60 82 82 82 83 83 84 84 85 85 85 85 86 86 86 86 87 87 87 87 87 88 88 88 88 88 88 89 89 89 89 89 89 99 89 89 90 91 91 93 잘했어요. 아이옴. 잘했어요. 다음 3번 봅시다. 자, 뿌드리씨. 이니 디아르티칸 둘로 해보세요. 1번 봅시다. 외사일이 있어서, 그쵸? 까르나. 자, 돌잔치 알아요? 돌잔치? 잔치 베스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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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타. 돌. 돌. 베스타. 울랑땅. 버릇따마. 그만. 버릇따마.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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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나오죠? 그렇죠? 돌잔치. 이렇게 막 가수를 부르고. 이게 돌잔치에요. 이렇게. 알겠죠? 돌잔치. 네. 오케이. 자, 나중에 한국에서 애 낳으면 돌잔치 꼭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2번. 2번 했고, 다음 랄라가 해보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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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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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모르게 구eland 교수님 파췄 전문에 연 FX 다음 3번 레티노씨 다음 3번 레티노씨 다음 3번 레티노씨 다음 4번 레티노씨 다음 4번 레티노씨 크리스마스에는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알겠어요?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아야 돼요 선물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사랑 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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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사데아 아빠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응 남자친구 성공 그래요 크리스마스 선물 알겠죠? 네 선생님은 크리스마스에 까란띠나 해야 돼요 까란띠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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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네 네 네 음 그렇죠 그래서 졸업식 위수다 졸업식 위수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음 자 아서 어서 연습해 봅시다 아서 어서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푸뚜리 씨 한번 해보세요 맨에 맨다 간다 과목 가수 이길 응 재미있어 재미있었어 맛으로 춥다 추워서 추 워서 추워서 다친 비빌났냐 춥다 추워서 잘했어요 다음 랄라 추워서 두 자리 네 지파로 지팎으로 두들 두들 등장 말 전미장 동생으로 울면 울면 이렇게 그렇죠. 불편해서. 오케이. 다음 봅시다. 자, 1번. 베트노 씨. 네. 어제 제 스파이더원에서 제 옷을 샀어요. 네. 어제 제 옷을 샀어요. 네. 제 옷을 샀어요. 네. 잘했어요. 네. 다음 2번 아이온. 네.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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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에 Week.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희랑은 안 갈까요? 문흥구 전화를 안하고 땀빠 문흥뽕 문흥아빠 문흥구 전화를 안하고 띠다 문흥뽕 문흥아빠 문흥구 사자 띠다 문흥뽕 문흥아빠 문흥구 네 알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원 전화하려고 했지만 다기오는 다기오는 아이씨 genicom 전화하려고 했지만 전화렸다는 말 だから 안 Saul 전화 안하고 기다렸어요 왜 전화 안하고 기다렸어요 문흥구 오늘의 보문 아, 마움 오늘 넷번, 따삐, 디스키 따른야, 디다다란, 딜레버우무, 자, 디다피사, 오늘 넷번, 네, 오키이, 아, 다음, 자, 뿌트리씨 3번, 네, 네, 누군가가 재입사손으로 확신이 지났을 건가요? 네, 누군가 재입사손으로는 안은 매운, 그리고 지금 재입사손으로는 안은 매운 매운 거에요. 하도 이제 나를 이유는 마련을 가득한 표정에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재입사손으로는, 그리고 제가 대입을 더 realise. 아따, 보산, 뭔 보산깐, 지루하다, 뭔 보산깐, 지루하다. 명어가 너무 지루해서 잤어요, 비사. 지루하다, 뭔 보산깐.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잤어요. 알겠죠? 지루하다, 잘 알아두세요. 아유, 지루해. 아유, 지루해. 아유, 지루해. 그쵸? 다음 4번, 랄라. 5. 이 5일에 계속 오지죠? 지금 7일 밤 새벽이 안 받지 못해. 이제 5일에 계속 오지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렇죠 아깐 반응 음 그렇죠 오케이 다음 자, 레트로시 5번 왜 음식을 많이 안 드세요? 음 그렇죠 그쵸. 시야, 그냥 먹방. 음. 그쵸. 그쵸. 배가 안 고파요. 티땅 나빼. 그쵸.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자을까요? 가다 다사라 하다? 하다요. 그쵸. 그럼 니아는 가다. 가다요. 먹다. 먹다요. 오케이. 봅시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아이옴 해보세요. 네. 사다. 사요. 비. 빌려. 주. 다. 빌려. 줄. 까요. 빌려. 빌려. 줄. 까요. 빌려. 무슨 뜻이에요? 빌려. 빌려. 무슨 뜻이에요? 빌려. 뭐민잠깐. 뭐민잠깐. 뭐, 민잠깐. 뭐민잠깐. 빌려. 빌려. 빌려 줄까요? 뭐민잠깐. 마시다, 마실까요? 마실까요? 다니는가요? 그렇죠. 다니일까요. 우리 내일 만날까요? 그렇죠? 우리 내일 만나서 영화 볼까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데이트 할까요? 그렇죠? 네. 네, 다음. 자, 뽀뜨리. 선물하라, 선물하라. 운동하라. 운동하라. 운동하러 가요. 운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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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살다 띵갈 뭐 우리 한국에서 같이 살까요? 우리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같이 살까요?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같이 살까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다 사다 살다 살 살아요 그렇죠? 몸블리 띵갈 알겠죠? 그래서 살다 살까요 사마야 오케이 잘했어요 해봅시다 1번 자 랄라가 1번 해보세요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이거 Pom 띵 저희가 이제 tan 띵 띵 이따가 봐봐요 이따가 봐봐요 이따가 봐봐요 아 난 띠 사와 사빠요 중빠 난 띠 이따가 봐봐요 그 다음에 자 레트로 2번 아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짭이 롤라 그럼 좀 쉬세요 오 그렇죠 우리 사이 일찍 일하자 우리 일찍 일하자 우리 방 십 십 십 십 십 어 잠깐 습시다 여기를 오 잠 잠깐 잠깐 잠 잠 네 그럼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유리씨 네, 뭘 먹을까요? 엄마가 나빠, 엄마가 나빠 여기 랜페이가 많았어요 랜페이는 아니야 랜페이를 먹습니다 랜페이가 많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상해요. 그쵸? 이상해요 랜페이는 반찬이에요 랜페이는 뭐예요? 반찬이에요 그쵸? 아우 그럼 한야마칸 반찬 나시고랭 나시고랭이 맛있어요 그럼 나시고랭을 먹읍시다 그쵸? 네 다음 랄라 랜페이 네 랜페이 랜페이 아 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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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랜페이 랜페이 그 책 재미있어요? 그 책 재미있어요? 그 책 재미있어요? 그 책 재미있어요? 네 여기 일요 뭐예요? 응 다 일것어요? 응 제가 제일 제일 싫어요? 아니에요 제일 제일 싫어요 그렇죠 제가 제일 제일 싫어요 누가 제가 도장 안인 miej산 제가 안 아 예 내 스킬 무 제가 이재을 잖고 오IAN 어 아, 사야 머민잠깐 붙고 제가 책을 불러주세요. 사야 머민잠깐 붙고 제가 책을 불러줄까요? 사야 비사 머민잠깐 붙고 운뚝 부딪히고 고마워요. 저도 읽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읽고 싶었어요. 그렇죠. 고마워요. 저도 읽고 싶었어요. 이 글쎄는 진짜 좋아요. 제가 읽고 싶었어요. 고마워. 오, 고마워. 오, 고마워. 네. 네. 오케이. 그렇죠. 내 재미있어서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물론 다 이거는 스무아지만, 다 읽었어요 스무아보다는 하비스. 하비야. 하비스다. 하비스. 네. 맞자. 네. 맞자.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자, 바구스 스칼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숙제. 네. 숙제. 네. 숙제. 꼭 해보세요. 네. 네.